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이거예요.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요겁니다.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네요.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오늘의 문장입니다. 받아쓰기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게 하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이게 오늘의 받아쓰기 문장입니다.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 팥빙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요.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였습니다. 문장에서 부스터샷은요.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일이 지난 뒤에 추가접종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촉진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부스터와 주사를 의미하는 샷이 결합된 말이죠. 이 말은 우리말 순화어가 있습니다. 추가접종, 추가접종이라는 말로 지난 5월에 순화어 선정이 됐습니다. 부스터샷보다는 추가접종이라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끝에 맞을 거야 할 때 뭐뭐 할 거야 라는 표현은 거야로 써야 되는데 꺼야로 잘못 쓰기가 쉬운데요. 발음하는 거는 꺼야가 맞는데 쓸 때는 거야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꿨으면 가능하면 추가접종도 받을 거야. 이게 맞는 문장이겠죠. 이게 보니까 또 접종 대상자의 입장에서 주사는 맞는 건데 접종이라는 거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거야 로 써야 된대요.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인가 봐요. 주사를 꼭 하고 맞지만 받아들인다 해서 주사를 받다, 접종을 받다. 이건 또 새로운 거네요. 가능하면 추가접종도 받을 거야. 추가접종 다 받을 수 있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여러분들의 받아쓰기, 문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3097님,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하셨고, 8830님,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과연! 6558님, 출발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꺼야는 그래도 대체로 다 잘 맞게 써주셨어요. 크로바님, 반가워요 주원씨. 코로나로 힘든 세상, 친지와 친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안부 신청할게요 하셨고요. 1533님,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아, 꺼야로 쓰셨네. 저희가 원하는 오답. 원하는 오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의도한 오답이 도착하고야 말았군요. 1949님,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샵이라고 쓰셨는데, 어차피 이거 뭐 샷으로 고쳐도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추가접종 받을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740님, 가능하면 추가접종 백신 주사도 맞을 거야. 하셨고, 8920님도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꺼야 아니고 꺼야. 이렇게 맞을 거야. 이렇게. 8913님, 가능하면 추가접종도 맞을 거야. 쭈디는 빨리 3차 맞춰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개봉동 비 많이 와요. 저 아직 2차도 안 맞았습니다. 2차 이번 주 토요일에 맞을 거고요. 아, 접종 받을 거고요. 3차 받게 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0429님,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오늘은 정답이었으면 좋겠어요. 김석철님, 가능하면 추가접종도 맞을 거야. 7836님, 부스터샷이 3차 접종인가? 쭈디는 3차 생각도 있어요. 아니, 뭐 안전하기만 하다면. 약간 불안한 건 또 이게 어쨌든 계속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10년 후에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다가 혹시 딴 데가 아플까 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또 7170님, 가능하면 부스터샷 맞을 거야 하셨는데 부스터에서 부스터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튼 뭐 다 틀렸고 추가접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행복분자님,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하셨고 태채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은 가능해야 맞을 수 있나? 아님 아무나 맞나?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아마 이렇게 정말 추가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정부기관에 일하시거나 진짜 필요한 그런 분들만 추가접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강형님, 오늘로 지난 3개월의 여름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홀가분하기도 해요. 가능하면 추가접종도 맞을 거야. 보내주셨고요. 강수자님,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잘 보내주셨고요. 김선아님, 주원님 안녕하세요. 흐린 날씨의 화요일 가나다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잘 맞춰서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의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강수자님, 가능하면 부스터샷도 맞을 거야.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 내일과 모레는 또 글짓기가 있는 날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